오일 클렌저로 한 번에 피곤해하는 모습을 같이 찍고 싶어요 먼저 세술로 하겠습니다 오일로 마사지를 저는 따로 아이리모거나 이런 걸 안 써요 그냥 오일 클렌저로 한 번에 마스카라 같은 것까지 다 지워지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 이렇게 가볍게 씻어내고 이걸로 조금만 해도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거는 쓸 때 되게 시원해요 뭔가 느낌이 네 이제 깨끗하게 세안을 맞췄는데요 여기다가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기초 제품은 이제 발라줄 거예요 수분을 공급해요 수분을 공급해주고 에센스를 발라서 기초는 이 정도만 가볍게 해주고요 눈이 좀 퀭한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약간 다크서클도 좀 있는 것 같고 눈꺼풀도 살짝 꺼진 것 같아서 아이크림을 바를 거예요 덜어서요 눈가에 눈가는 살살 두드리면서 발라줘야 돼요 남은 건 입술에도 살짝 발라주고 그 다음에는 타임프리즈 인텐시브 크림을 크림을 이렇게 해서 이거는 되게 조금만, 소량만 사용해도 되게 발림성이 좋아서 잘 퍼발라지거든요 끝! 전 이제 관리가 끝났으니 이제 숙면을 취하러 가야겠습니다 아, 졸리네요 저게 잘 안나오세요 330 2 5 6 6 7 8